며칠 전에 택배가 왔어요. 보니까 EF 충전예초기라고 보내 왔네요. 그 섭찬으로 들어왔어요. 유튜브로 하다보니까 섭찬으로 들어오네요. 이게 충전시계 초기인데, 충전예초기 50백, 50백, 볼트 50백 볼트. 한번 속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들어있네요. EF라고 되어있고, 골프 가방같이 생겼네. 골프 가방이 아니라 예초기 가방입니다. 이 안에 좀 봐라. 조립식 조립을 해놓은 데서 보니까 본체 여기다 나이키 끼는 데고. 이건 50백 볼트 배터리 같습니다. 배터리. 여기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다 놓아가지고 등에다 미는 걸로 되어있네요. 이거는 연결.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네요. 이건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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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날. 그. 이. 날. 날 끼는 데고. 이거는. 정에다. 거는 데고. 이건 뭐에 푸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날이네요. 날이. 끈이로 된 날. 아. 요건. 보통. 예초기 날이죠. 예. 다만. 요건. 안전. 안전. 막. 여기다 씌워오는 거네요. 튀지 말라고. 고춧가루. 이거 저기. 충전기. 충전기네. 충전기. 여기. 안내보구. 안내보. 안내보. 사용 телефон. 설명으로. 아. 이거. 잠그는 거야. 완벽하게 잠궈야지 바구가 없어서 빠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게 고정을 시키고 날을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면 잘 못 되는거에요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고 나서 선잡이 부분을 3초동안 계속 누르면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고정도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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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흔들리지 않게 고정도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고정도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꿈과시방농장에서 ES 예초기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